안녕하세요 여러분, ES컨설팅의 친친입니다. 해당 영상은 주제별로 한국어 단어를 배울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해당 영상을 시청하기 전, 영상 정보 및 고정 댓글에 있는 단어장 링크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영상에서 제공되는 단어는 한국인과의 일상회화에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토픽, 토픽 스피킹, 오픽 한국어 등의 자격시험을 준비하실 때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음성은 단어별로 남녀 목소리 1회씩 들려드립니다. 오늘 배울 단어 주제는 감정, 성격과 관련한 어휘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기쁜 일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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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다 행복하다 만족하다 만족하다 재미있다 재미있다 흥미롭다 흥미롭다 안심하다 안심하다 슬프다 슬프다 비해 비해 고통스럽다 고통스럽다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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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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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 실망하다 실망하다 절망하다 절망하다 불행하다 불행하다 화나다 화나다 신경질이 나다 신경질이 나다 불안하다 불안하다 걱정하다 걱정하다 초조하다 초조하다 불편하다 불편하다 싫어하다 싫어하다 미워하다 증오하다 증오하다 겁나다 겁나다 낙담하다 낙담하다 의기소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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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좋다 착하다 착하다 마음이 따뜻하다 착하다 마음이 따뜻하다 기분이 좋다 기분이 좋다 기분이 좋다 친절하다 친절하다 정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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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면하다 금면하다 활발하다 사교적인 거만하다 게으르다 나태하다 소심하다 수줍다 부끄러워하다 내성적인 눈에 띄지 않다 과묵하다 무뚝뚝하다 부침성 있다 외양적인 자발적인 적극적인 긍정적인 낙천적인 낙천적인 신중하다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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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얌전하다 얌전하다 못되다 이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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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셨나요? 배운 내용을 잘 활용해 보실 수 있겠죠? 오늘도 한국어 공부를 위해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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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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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